.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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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우치에 왔을 때 샤오유가와의 시대의 시골앞에 시골앞에 왔을 때 오년의 구미하세 오년의 대책이 생기고 메모장에 적을거라 해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공부를 좀 해야되거든요 저때 잘못앉으면 바로 벽광되거든요 카운터 났다 아... 히트를 켰는데 카운터가 나와버렸어 음... 저건 좀 아쉽다 카운터 벽으로 보내야되거든요 배시했고 벽으로 보냈고 와 탈명을... 상보로 끊네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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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났어 이거 어... 기억 속에 위치져있었다 기억해놔야겠다 음... 어서오세요 어...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저때 저의 심리를 한번 찬찬히 말씀드려볼게요 궁금한거 있으시면 한번 물어봐주세요 여러분들 hit 음... 응 아... 아앗 아... 아... 이쁘게. 아... 이쁘게. 아... 아... 이쁘게. 아... 아... 아 저게 세븐 때 버릇 때문에 저 원래 2탄 상단이었단 말이에요 앉으면 안되는 건데 앉아버렸죠 본능적으로 절대 앉으면 안되요 저 때 저게 원래 2탄 상단이었거든요 세븐 때 근데 순간 착각했어 shop ete 그의 으 확 으 으 으 으 와우 오 나라 들어갔고 여기서 게이지가 없다 어떻게 했어? 아~~ 앙파오로 이겼구나 저거 솔직히 진짜 한글 차였거든요 막혔으면 쟤가 죽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 대쉬요? 음 게이지 좀 떨어져 갈때 써야 맞는건데 근데 상대가 가드 한순간 보고 그냥 뛰어나가야되요 막히면 죽을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뛰어나가야되는거 같아요 잘못일수록 이제 구라이라도 쓰는 순간 그냥 가드 한거 보고 뛰어가거나 아니면 상대가 이렇게 많이 쓰면은 못뛰우겠지 싶을때는 뭐 그냥 한번은 볼수도 있는데 상황을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아 저걸로 야금야금 피를 갈가먹고 있었네 여어 낫뽕 아 아 저거 저거 되겠구나 저거 되겠구나 저거 되겠구나 저거 되겠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오케이 저게 피해지네 제가 실수한거라 아 아 죽고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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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아 아 아 오 이 컴보도.. 우와! 하콘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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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상황이 기억이 안 나네 아 저 2타 상란인데 맞네 아.. 저 횡오른바를 한 번도 가드로 보였어요 샤오이 한 번은 안고 내가 뛰어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못 뛰었어 우와! 와! 저리다 너 아! 으아! 쥬니 노란카! 개겨주길 바랬는데 안 개겨줬네요 저분이 여태 옛날 신스 크루가 있었으면 저거 대쉬에서 무리해서 컴보를 넣었을텐데 없어서 노이스 슬트 노이스 여기서 추가 한 번 틀고 3타 놓고 다 깎고 야아 어 아 하이 까지야의 파워로 음 마지막 판단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저분이 계속 그 상보로 격했었거든요 저 분이 처음으로 가드를 한거같아요 저는 이분이 롤을 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캐릭터가 나오더라구요 저런게 좋아요 주먹인사가 좋아 악수보다 주먹인사가 좋아요 저렇게 해주면 오히려 고맙더라구요 이게 좀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꺼야 아마 이게 악수하면은 땀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면은 웨이브 못치임 진짜로 아 내가 먼저 주먹을 내면 될꺼같애구나 아 오케이 와 파크 좋았네 이거 도착하나야겠다 히트 스페셜은 2개 모졌던 것도 좋겠네요 대단 히트 스페셜은 2개 모졌던 것도 좋겠네요 효과의 페이스 제가 히트 관리를 뭐 대충 잘한다는 내용이네요 안 쓰고 지는 적이 잘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드만 해야 돼가지고 저 상황이 좀 빡세긴 하다 안녕하십니까 와 저걸 어떻게 피했노 제가 좀 빨리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와 슬라 진짜 빠르다 아 저게 뇌신까지 좋았거든요 근데 뇌신 놓고 나서 때릴 게 없더라고요 뇌신 후드가 넘기니까 저게 안되더라고요 아 잘 먹었다 오오 벽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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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안 터졌어 이거 버그 이야 응 뇌신 후드가 오오 아 아 아 네 도 son 그 시대의 2분의 1 오오 아, 저거요? 저기 보리차였어 보리차 일본에서 파는 무기차라고 커피도 가페인이 들어있고 차들도 가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커피마실까 하다가 가페인 들어있는 차를 한번 사봤어요 마트 대회장 가기전에 저걸로 되게 오래 마셨어요 8강 갈 때까지 저걸로 마신거 같은데 아, 이거 아니,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벽이 캐릭터들을 옆에 두고 있을 때 저거 버그존인거 같아, 진짜로 안맞은게 말이 안되면 이게 왜 안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선입력으로 했거든요 아, 재생장에 난리 났었어요? 왜요? 아, 이거 좀 밀어졌으면은 더블워퍼 살릴 수 있을까 볼랬는데 바로 낮은 벽광대에서 넘어지더라구요 나이스 아, 이거 파크 안섰거든요 저거? 나이스 아, 이거 파크 안섰는데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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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아! 저걸 맞다니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저걸 찼네 거의 진 분위기인데? 어떻게 했죠 여기서? 우와 카운터 저 때 히트를 키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안키더라고 예리하죠 히트 확인하고 치는거죠 아 저거 진짜 좀 무서웠어요 아 벽관 까비 눈파는 내용 좋았다 밀리고 있었는데도 횡으로 뒤를 잘 잡아가지고 괜찮았던거 같아요 아 형키토베 진짜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세븐때는 진짜 저밖에 쓴 사람 없었는데 8에서 형키토베가 너무 OP가 됐어요 제가 올 때 저 저 때 계속 엔터 누르고 있었어요 셀렉트키 렉메 버릇때매 아 저거는 좀 에어여 2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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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가 너무 빨라 저분 언제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 와 이거 진짜 저번 대회때도 더블 저분이랑 할 때 1대1까지 가서 제가 2점을 먼저 땄었어요 여기서 내가 좀 신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건지 아 저기 슬라가 있잖아 대단하다 너무 긴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더 좀 노렸나봐 아 저 오포 장관을 피해 오오 정도 그라이 미고도 아 저 13인데 아 이제 1,1,2를 하면 안되는데 저때 엄청 비비길래 뭐야 언제까지 쓸거야 하고 그냥 때려버렸어요 아 이게 피해진다니 저때 마신을 할까 나락을 할까 고민했거든요 마신을 때려버릴까 그랬어요 아 전개가 다행히 뺐을 건가 아 아저씨 펭근래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아야기소토 괜찮은데 아 아저씨 와 횡쳤어 와 두 번 피했어 아 시계로 두 번 피했어 와 줄였다 시계로 두 번 피했네 여태 졌을 때 분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두 번이나 똑같은 걸로 당했으니까 한 번은 참고 했어야 되는데 두 번 다 제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다가 시계가 털린 거여가지고 저 때부터 조금씩 피곤해지더라구요 와 스토리적인게 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로저즈 와서 마츠 라는 레이나 유저였거든요 저분이 1피로 가더라구요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1피로 가더라구요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저는 1피로 가려고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져가지고 2피로 갔어요 가위바위보를 져가지고 2피로 갔어요 이번에 대회때 전부 다 제가 1피했거든요 제가 2피했다는거는 가위바위보에 졌다는거에요 여러분들 레이나 레이나는 저희방에 고수군이 있거든요 진짜 많이 알려주셨어가지고 솔직히 그분이 진짜 잘한다 생각하는데 진짜 레이나 꿀팁들 많이 알려줬었거든요 진짜 레이나 꿀팁들 많이 알려줬었거든요 저걸로 이제 좀 많이 날먹을 하였었거든요 그분이 저때 몸지 2타를 쓸까 하다가 저게 후키토베 한 다음에 후딜이 모자라서 몸지가 안맞을때가 있거든요 그게 기억나가지고 이건 저의 실수 계기면 안됐었는데 라이덴 인내sec 와아아 Eles 나이스 컴보 벽광이 되서 1대 남았는데 닿을수 있는 기술이 뭐 있을까? ちょっと 飛ん張るばっきゃんとおらすよ 非常に高火力の技を打ってきました まずは怒り まつとしてはどういう切り替えをしていくか キャラクターチェンジもありませんから かなり難しいですよね自分の中で戦い方を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つは積極的に海外の大会なんかにも参戦していて この日本のねあの競技人大会がいっぱい出てるんですけど サブキャラクターの仕様も考えているようですが まだマニアってないという風に言ってましたね あっじゃあレイナ以外の選択肢も視野に入っているんですね 今後使ってイコンドを使ってイコンドを使っています 日本の強い人たちが強い人じゃないですか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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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人3名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 私たちにたくさん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 本当に努力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 韓国人4名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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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名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 ひーっと状態にカズヤ怖いですよ ハブリカゼー ここは低い人いった ようやく待望の1ラウンドのマツ さっき苦しいですよね たたかいからを見ると しゃがみさんの風人刑が速すぎるんだよ レバージョスっぽいな この感じ ちょっとぃ 体ひん曲がってるカズヤ さっき出てくるん 一気に押し込んでいくかマツ しかし この左かかとがやはり なかマツのガードとかしゃがむタイミングが ちょうど左かかとに重なってるっぽいですね 아하 대각볕광 아쉽다 저거 미스 초풍미스였던거 같애 저거 12프레임 통발 너무 무섭다 오 페링 되게 잘한다 아 이렇게 되니까 아 저게 3번 라운드 연속으로 밀리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그 순간에 리알리님이 팁을 좀 줬어요 생각하고 있는 제 표정 보세요 그때 레이나 반격기에 대한 팁이랑 그 뭐 어떤 팁을 줬었던거 같은데 그게 되게 좀 도움이 됐던거 같아요 제가 그 3자 입장에서 봤을때 그 느낌을 딱 듣고 머리가 좀 트이는 느낌이었어 제가 이제 앞만 보고 있다가 살짝 이렇게 주변이 보이는 듯한 시야각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어 얘기 듣자마자 아 아 이게 안났네 오우 다행이다 오우 다행이다 맞아서 다행이다 오우 다행이다 오우 나락을 쓸 생각이었나봐 아 요거 손에 손에 손할걸 저는 벽으로 갈거라 생각했는데 오우 다행이다 저거 잽 3번하면 안될것 같더라구요 그 콤보가 아예 안 이어질것 같아서 저 때 탈병가 컸었는데 미스 났어요 저 때 미스 났어요 와 까비 아~~ 헛친거 보고 반응했지만 좋은 판단이 아니었네. 파크 때문에 아~~ 딜키를 못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일종의 상황이 가능하지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라운드에서 승리가 되었지만 승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승리가 승리 끝나고 저분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저분은 LP가 편하다고 하겠어서 제가 타이강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저분도 클라우디오를 하시는 분인데 원래는 샤워가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EP 유저더라고 이번에는 제가 EP를 뺏고 싶었어요 근데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저분이 EP를 갔는데 아 이번엔 내가 EP를 좀 가서 뺏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1P가 돼버림 야 시작이라라니 2P가 돼버림 1P가 슬리티 막자마자 아 이거 너무 아쉬웠어요 이렇게 살짝 붓고 들어갈까라 생각했는데 아 아 ですねはい 遠くから打ってくることだぁ上背負荷 そっち さあ壁切れの方法 ヒートパストの渡ば扱いのの場 良い横移動を捉えましたそうですね 横移動を捉える形となりますそして軸を長押し て壁コンボを狙ったんですがここはずれ 過ぎてしまったか しかし 日を引くかなり 怒りを壁に背負わせるシテーション多い 前に言ったようにイラで壁に カフェに カフェに押し込めてますもんね わざ打ちで うん 確かに やっぱり カフェはもう わぁガータン そうチョイバータンスか そうチョイバータンスか 右横が3回ぐらいやって 何もピークパーを 次の場合を 見ると 次の場合を 見ると 右横はい という場合は動か分の 見たらいいていう 考えが何があります 予後がförんで Bloominion 作詞が一緒で あれば右横は連撃とか もっと striking あれば左横はなんでも 落ち返すと 大基本に病気を苦したということがある 시간이 そして耐久しはどれantes持っている それがステージが多いのは ああ イラシティのronomas みこり特にいいという場合は 失alies 開放した後 止まった後 連撃が入 때 キ zwischen勝利を押しで 아우 카운터 아 내가 먼저 나가버렸네 저때 멋있게 손패링 하려고 했는데 미스가 났어요 근데 다행히도 상대가 또 미스가 난거야 아 운 진짜 좋았죠 저때 죠 으 으 아 와아 흥기 도베 아마도 콘보ミス가 되기 때문에 아소거가 간퍼되기 때문에 진짜로 당목이 들어가서 데미지로 골고루 아아 횡쳤나? 오우 잘 개였고 안좋은 선택이었어 상대가 히트 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상대 히트 확인을 못했던거 같아요 저거는 제 잘못인거 같아요 제가 더욱더 이걸로 대신이 안 나가서 저때 더블업 플러 안 했어요 안 들어갈 각이 딱봐도 눈에 선하더라구요 아 잠시만요 나이스 아아 카운터 났어 다시 다행히 카운터가 났네요 저기 왜 안들어가 히트 스매쉬 철권도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한다 모르면 뚫까맣거든요 오라시 카운터 저게 왜 이렇게 다갔어 가비 가비 잘못 누른거 같아 저런 실수를 도망가기 차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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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해요 파레소는 클라가 더 좋다고 판단했는지 아예 저기 원래 했던 샤워를 안하더라구요 일화 한 번은 쓰겠지 했는데 저때 딱 머리 위로 지나가더라구요 중단도 앗가 네 아마리 크라우벨은 현장じゃないですからね 오시오 lp のおかげで 요거는 날씨가 지지 않으신 타라시 주의 다소 노마아 도시 되기 마시다 16秒 도대기 고도 하올 시키리 마시다 네 야けっこう 야요 미没사 가 오이까지増やしていて それを実りました うーん 또 손페리 간 부려 네 산타 랍스 드라우고 やって 그리고 아마도 아마도 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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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압박방 아 횡량 돌았다 나이스 와 션키토베가 카운트라스 딱 죽었네 야 저기서 기원이 나올줄이야 나 저기서 벽강날줄 알았어요 벽이 딱 대각으로 파여있더라구요 아 아쉬웠어요 벽강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렝메에서 평소에는 저거 보고 왔거든요 베베라 그런가 살짝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욕을 느낌이 좀 나 히트 한 번 더 있으니까 와하하하 카운트 잡기로 했어 어 우으우 무서워 와 저건 저 철권 며느리가 봐도 철새처럼 보이잖아 상대가 쇼넨이라는 준유저인데 8대1번에서 많이 활약하는 유저였어요 부부 대결이라는데요 준, 카즈야 저 게이밍 체야였어가지고 뭐 엄청 그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게이밍을 잘 써요 제가 앉아 봤을때 느낌은 개인적으로 준이 좀 많이 무서운데 저희 방에 또 그 준 좀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팁을 좀 많이 주셔서 가지고 웬만하면 날 먹은 안 당하게끔 좀 배운 것 같아요 아유 저거 미스가 났니 저분도 원래 EP 유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위바위보로 EP를 뺏을라 했어 근데 졌어요 가위바위보로 졌어 생각보다 EP가 오늘 좀 많이 보이네요 어이게 아유 따로 아유lar 아유 아유 모자면 아유 아유Because 아유 아유 마음이 모른다 컴보 잘 걷어져요imt were 신 스크류로 콤보 먹으론 요건 땜에 레이저가 딱 맞게 벽에서 깨져서 센스 좋았다 상대는 나이스 여기서 어떻게 했지? 난 저거 대종 2탄 죽을 줄 알았어 저거 아이습니다 저거 대종 2탄 죽을 줄 알았어 적을 깨 와아 타이밍 잘 눌렀다 상대가 들어올 거라고 딱 생각했나봐요 멋진 아기 때 아 저거 2탄 상단 쓰는 사람을 잘 못 봤거든요 저걸 하단만 많이 쓰지 사람들이 와 저거 기다렸어 이제 파이널 라운드 소년 월드 조종이 이로콕크 이카리가 어떻게 할까? 이카리가 가장 레이차이잖아 칼라메터에 대해서 이카리가 레이차이 이카리가 레이차이 이카리가 레이차이 이카리가 레이차이 저기도 잽잽잽잽하면 안될 것 같더라고요 잽만 두 번 하고 토네이도 해버렸어 오오오 맞아서 땡큐죠 저거 그래서 완전히 패치만 넣어둬 언제 완전 펭시 been on his team 다행히 제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원이 나와서 카운터가 안났어 다행이네 카즈야는 깨면 엄청 좋은것까진 아닌데 상대가 깨면 골치아픈 상황이 있으니까 저런 월캐리력 좋은 애들은 그래서 그냥 제가 깨버리는거죠 헤드셋을 안내면 소리 안나요 코미디인가 시리어스가 아닌가 야 기본 저 제본이 있었네 아 저거는 벽광 시켰는게 좋았을텐데 그럼 기본적인걸 틀렸네 질계산을 못해가지고 그냥 벽광 시키고 마무리 시켰어야 했는데 나이스 아 저 때 벽광 되더라구요 저는 몸질을 하고 히트를 찍을까 생각했는데 아 아 상대가 아 처음에 2피 간다 했는데 제가 1피 간다 하니까 1피를 뺏은거 같아요 저 분이 갑자기 기어났다 아 근데 처음에 2피 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피를 갔어 말을 바꿨던거 같아요 아 맞아 어느 피가 좋으세요 못길래 1피를 했는데 이기고 이제 2피 간다 하다가 갑자기 1피라고 하더라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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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횡각이 너무 넓어가지고 저 정도가 피해지네 허친거 보자마자 부라이 그러니까요 저는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절로 그냥 간거 뿐이거든요 이 쩌거의 인정 여기 있는 거 위치에 따라서 라인은 이러고 싶고 멀쩡한 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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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통해 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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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저 때 이거 놓으면 킬각인거 같은데 상대는 굴아이를 생각하지 않을까 하다가 딱 썼는데 딱 생각대로 됐어요 저게 적을게 많아요 이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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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낫더라구요 아 저 때까지 제가 진짜 기분이 좋았던거 같아요 아 이게 될거 같은데 이런 좀 얄팍한 바보같은 생각을 좀 했던거 같애 와 절을 막네 아...빠보쒀 저기는 바로 그냥... FLY를 썼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기다릴 거면 아예 기다리고 했었었는데 아... 아... 지도 계단다. んですよねさっきはで下段スタートが多かったですけど急に中断1カップ離婚終わり何かこれかワンカップ離婚で終わりません 絶景 福田をかこれがしゃがってねっ 諸風神に噛み合わせられたら美味しいですねなるほど 派手はファイルバーさあどういうだろういいからかを主なるほど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効果します ん さすがにこれはんぷりの大きいまあこの2ラウンドは結構リリカズやってこうなるよねーって 言うじゃないですか サーチクリが追いついてファイナルラウンドかーこっけ込み合いライトゥ さあ再び壁を うまっ 派手のカピー引いた温存 サーチクリが追いついたから 저게 히트포스트 쓰면은 저는 한 번 타이밍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마도 암세스 마이 갑분하게 리비가 카운터에 돌아가고 아마도 암세스 마이 竹林としての先ほどの連撃を使えづらい んですがやっぱねより左横に行きやすそう まあ確かそうですねはい自分の左側に 壁があるな状況にほぼならないからはい 捨て捨てはだがプレッシャーかけで 多いというわー 丸で分身しているかのような動きを見せ またいてゆかり あ〜 逃げたら奥 Warner-200-20 あ〜たったけど・・・ あ〜あーあ〜あ〜ちょっとあんなより あ〜〜ちょっとあんのっあんのがぼ あ〜ちょっと待ってるのだろう ちょっと手がなくなる必要があるのか あのブラックスワンすらたぶんしゃがままないとできるのだろう あ〜〜〜 2がそんなところにないってラックスは対策するとかはい意識ないから 無理では本本部 アルトロザ予計なんから もうサーブっていけるそれをしゃがむか今 デーションなどしたでしょわーいごと pg 5 左横これです これは相当規制 著名やプロがい進化がフェスマンで ぬんがあってもするよけにか俺は仕上がってますねチクリーン やはり強いよ 危険だそうちょっとちょっと 高いという tastedのないというажи とってもっとあなたは立ててい心がう てくる としても大きな気持ちになると あまり強い というようにすごい パートでの横移動の速さ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しょうね あらりん とこかじピエリペンの速さというのもあるんでしょうね 너무 아쉽더라구요 저게 4번 정도까지 피해지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을 내가 잘못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구요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대회에서 4등을 했습니다 진짜 평소보다 집중도 좀 더 잘 됐던 것 같고 되게 재밌었어요 배운 것도 많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은 이제 여캐를 상대할 때에는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너무 남캐대하듯이 압박하러 가야지 하러 갔다가 너무 그랬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1등 2등한 분들이 저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결승전에 있던 사람들이 한테 제가 졌거든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